래퍼 산희가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탈코르셋 운동에 참여한 여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랩을 발표했다. 산희는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랩 페미니스트를 공개했다. 랩과 사이는 여자와 남자가 현실점 동등하지 않다는 건 좀 이해 안 돼. 그렇게 권리를 원하면 왜 군대는 안 가냐. 데이트할 때 돈은 왜 내가 내. 뭘 더 바래.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 다 내줬는데 여성부 좀 헛짓 좀 그만하고 한 페미니스트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없애야 해. 남성 여무 워마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시역 폭행사건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부를 향해 충적 기하 발언, 욕설을 하는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논란을 불렀다. 다음은 페미니스트 가사 전문의. 아이엠 페미니스트. 난 여자 남자가 동등하다 믿어봐. 여잘 먼저 언급했잖아. 엄마 아빠에서 엄마가 먼저 오듯 책도 한 권 읽었지. 개인적인 것이 곧적인 건 멋진 말이었어. 여잔 항상 당하며 살았어. 우리 남잔 항상 억압해왔고. 역사적으로도 번녀자와 남자가 현실점 동등치 않단 건 종이해한데.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의 너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특스킨페이트 팩트. 야 그렇게 벌일 원하면. 왜 군대 난가냐. 왜 데이트 할 땐. 돈은 왜 내가 내. 뭘 더 바래.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 다 내줬는데. 대체 왜 오벌지 단틴 이디어 프린스. 그럼 결혼할 때 집값 반반 해프. 아이엠 노폭 스킨 프린스. 나도 아이 말 많아. 남자도 유교사상 과부장제 엄연한 피해자야. 근데 왜 이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랬어. 시스터 와이 매드. 블레임 시스턴만 맨 아이엠 페미니스티. 아이엠 페미니스티. 미투 운동 지지에 알지. 김감독 조배우개 엑스키들 땜에 남자들 싸잡아 욕먹지. 솔직히 벗그럼 극단적인 상황 말고. 합의하래 관계 갖고 할 거 다하고. 왜 미투에. 꽃뱀. 걔는 좋겠다. 몸팔아. 돈 챙겨 남장 범주자 엑스 같은 벅 역차별 참아가며. 입 굳게 닫고 사는데. 여성부. 좀. 뻘짓 좀 그만하고. 한페미를 위해서라도 먼저 없애야 해. 남성 영웅 워마드 걷다. 요즘 탈코르셋. 허. 말리진 않아. 근데. 벗. 그게 결국 다 남자 프레임. 워키춘이라니. 우리가 언제 예뻐야만 된다 했는데. 지네가지 만족 위에. 성형 다 하더니. 유치하게 브라 안 차고. 겨털 안 밀고 머리 짧게 잘러. 그럼 뭐 깨어있는 듯한 진보적 여성 같아. 이퀄리티 섹스. 나대 대스 열등감맨. 난 내 빗머리. 좋아단티 체인지 언드 아이엠. 페미니스트 3. 난 여자 편냐. 난 여자 혐오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사랑해. 문제 너프왕 내 엄마네. 누나 내 여동생 있는 그대로 리스펙트 난 절대 기사 나오는 그런 로저가 아니야. 난 절대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데이트 폭력. 난 절대적으로 인정해. 남자들 잘못에 강라며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자. 건배 어때 좀 다르지? 빗 에스 오케이. 난 위험하지 않아. 난 달라. 날 믿어 괜찮아. 아이엠 페미니스트 토이스토리 단거. 헌. 도말로ielen. 너희 각자 Fatima'. 전혀 도말로 결 five 달onal. HD罩จะ 100% We were the customers. 아멘